정관용의 지금 이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시대마다 많이 불렸던 노래들을 보면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있죠. 민주화 열풍이 뜨거웠던 1980년대에는 민중가요가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투쟁의 결의를 다져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죠. 1987년 6월 10일 이날에도 전국에 민중가요가 울려 퍼졌고요. 민중가요를 불렀던 여러 가수 중에 윤선혜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대학 총학생회가 부활해서 다시 출범하던 1984년에 대학 새내기였던 윤선혜 씨가 민주를 부르면서 학생들 앞에 섰고요. 그 뒤로 민중가요계의 디바로 자리매김했었죠. 얼마 전 앨범 민주주의의 노래를 발표했고요. 또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정가 앨범도 냈다고 하는데 가수 윤선혜 씨 오늘 만나봅니다. 윤선혜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도 어렵고 그렇죠? 네. 그래도 어떻게 얼마 전에 그 민주주의의 노래 앨범 쇼케이스 공연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본래는 작년 겨울인가 음반이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기다리다가 어찌어찌하여 4월 16일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안이 돼 있어가지고 꽉 채우지는 못했지만 정해진 만큼 오셔가지고 민주주의의 노래? 이게 지금 모두 열 곡이 실려있던데 어떤 어떤 곡인지 제목 좀 알려주세요. 네.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라고요. 언제나 시작은 눈물로. 이런 곡도 있고요.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이런 곡은 눈물 없죠. 그다음에 진달래. 진달래? 네. 진달래 4.19 형랑이고요. 4월 혁명 부른 노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군중의 함성. 네. 그다음에 버셔 해방이 온다라는 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5월의 노래. 5월의 노래. 광주 민중 항쟁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저평등의 땅에. 그다음에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 네. 그다음에 광야에서. 광야에서. 네. 그날이 오면. 뭐 거의 대표곡 다 모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네. 이게 곡들은 사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안채환 씨. 그렇죠. 김광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다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들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새벽에서 만든 거예요. 노래패 새벽. 새벽. 그렇죠. 그 새벽에서 작곡가들이 주로 많이 모였었는데 새벽은. 거기서 만든 노래들을 그 당시에 많은 지방 노래패분들이 악보를 가져가서 익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히 일어났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60항쟁 이후로 시민들의 열기가 막 피어오르니까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민중가우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노래들이 이제 새벽에서 만든 노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일 거예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이 집.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새벽에서 만들었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합법적인 테이피나 CD나 뭐 음반으로 내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합법 테이프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녹음해서 복사해서 돌리던. 거기 그렇게 알려졌던 노래들의 대표곡들을 모은 거네요. 그렇죠. 새벽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윤선혜 씨가.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노래들을 만약에 여성 솔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주로 불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합법 테이프에 제 목소리로 녹음된 경우가 꽤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윤선혜 씨 혼자 노래를 부르고 열 곡 모두 제가 쭉 들어봤는데 피아노 아니면 기타 반주도 정말 아주 별로 없이 아주 기가 막히던데요. 그러세요. 이런 구상을 누가 했어요? 아 이거는 사실은 그 예전에 나왔던 비합법 테이프의 편곡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그때는 솔직히 대규모 반주를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못하죠. 그걸 그대로 살리자. 기껏해야 이제 신디사이저 같은 걸로 현악기 소리 같은 거 이제 집어넣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현악기를 사용을 한 거죠. 그렇군요. 옛날에 듣던 그 분위기 그대로인 것 같다. 그런데 굉장히 차분하고 녹니겄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 그게 과거 비합법 테이프 그 당시에 편곡 그대로를 살리자. 그렇죠. 좋은 취지네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노래.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도 TV 프로그램에 민중가요 코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광야에서나 소라 같은 경우는 좀 아실 거예요. 제일 보편적이죠. 그 두 노래가. 젊은 친구들이. 그날이 오면 또 그렇고. 지금 이 열 곡 중에 윤선희 씨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은 뭐예요? 네. 아직도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5월의 노래. 광주 5월. 네. 잠깐 한번 5월의 노래 들어볼까요? 봄별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날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여기 죽지 않은 목숨을 이 노래 드리오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어떠세요? 이 30년도 전에 불렀던 노래. 물론 그 사이에도 공연이다 뭐다 쭉 하셨겠습니다만 지금 부르면 느낌이 좀 달라요. 어때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피부로 와닿게 막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의미가 계속 재해석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를 때는 뭐라 그럴까? 그 영혼들과 만나는 느낌 같은 게 언뜻 들 때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경우도 많고 영혼과 만난다. 그래서 영혼들의 일종의 한풀이? 살풀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노래 부를 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민중가요계의 디바 이렇게 소개했는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노래 잘했어요? 아니 저는 지금도 그렇고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글쎄요. 잘한 친구들 더 많았어요. 새벽에서도 그렇고. 안치환 씨나 또 다른 가수들 권준원 씨나 다 작곡도 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노래를 잘했다기보다는 음색이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담임선생님이 관심을 갖고 제 목소리를 계속 방과 후에 노래를 시킨다든지 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음색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독특하다고 봐야 될까요? 본인의 목소리를 평해 주신다면? 저는 그저 아 이게 윤선혜의 목소리다라는 느낌이 있는 건데 저는 제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제 노래를 되게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듣다 보면 그 목소리에 좀 이렇게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합인력? 그러니까 약간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에 또 슬픔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뭐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제 목소리에 들어있는 거라서 그게 제 특징인 것 같아요. 그 대학 1학년 때인 84년에 보통 그건 뭐 수천 명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 대학 1학년 새내기가 나가서 혼자 솔로곡을 부른다? 잘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그게 만약에 미리 예견이 돼 있고 하기로 예정돼 있는 거라면 아마 저는 잘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총학생의 발대식이 있는 날 선배 한학반 선배가 저를 불러요. 서클룸으로. 민주라는 노래를 아냐고. 근데 이게 4절까지 있어서 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사가 많아가지고 외우기가 힘들거든요.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외워가지고. 근데 왜요 선배님? 그랬더니 잠깐 갈 데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 집회가 있는 집회를 하고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대기 상태로 있다가 여기서 너 노래 불러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타 한 대에 이제 제 순서가 돼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어요. 서울대에. 네. 도서관은 학생 쪽이죠. 본부 앞이죠. 본부 앞. 본부도 있고 이제 도서관 사이에 있는 광장인데 거기 학생들이 이제 모이면 안 되니까 무슨 가시도 진 장미 같은 거 많이 심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학생이 모인 거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여학생의 목소리로 노래가 울려퍼진 것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저는 1학년으로서 뭐 이렇게 많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민주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떨렸죠. 근데 노래를 부르는 순간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면서 군중이라는 덩어리로 보이면서 차분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가 윤선회라는 새내기를 딱 찍어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한 거는 벌써 그 선배들 사이에서는 이 발군의 실력이 눈에 띄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실력이라기보다는 그 음색 때문에. 음색. 음색. 네. 음색이 참 독특하다. 네. 여기에 어울리겠는데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들어가자마자 서울대학 노래패 메아리에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그냥 노래를 하고 싶었어요. 뭐 아까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뭐 노래 시켜보고 그랬다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그런 활동했어요? 뭐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래를 했는데 그거야 뭐 TV에서 흘러나온 노래들 서로 장난스럽게 노래하고. 대중가요? 네. 그런 것밖에 몰랐어요. 네. 근데 처음에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TV나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런 음악이 아닌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렇죠. 알고 보니까 김민기 씨 노래예요. 뭐 친구나 바다 이런 노래를 하는데 선배들이 와 저런 노래가 있냐. 나 저거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메아리에 딱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런 노래는 잘 안 부르고 선배들이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의식과 교육 이런 거.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황해도 연백에 사셨었어요. 내려오신 거거든요. 남쪽으로 그래서 뭐라 그럴까 반공 의식이 아주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공 포스터 뭐 글 찍게 맨날 상 받고 웅변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미나 광주민용항쟁이 제가 알고 있던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랐죠. 네. 사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요. 저는 그때 이제 대중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만 믿던 그런 시기잖아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정말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고 막 헷갈리고 그런 시대예요. 저한테는. 그게 1학년 시제. 그렇죠. 1학년 때. 그런데 그 군중 앞에서 노래까지 부르게 될 줄이야. 그게 1학년 때 다 벌어졌어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제가 테이프를 메아리 몇 집인가 4집인가를 냈는데 다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저 하나만 이제 1학년 여학생 목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구류를 살았잖아요. 그랬어요. 네. 1학년에. 네. 어떻게 이렇게 불어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며. 그런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노래를 부렸데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특히 서클에 가입해서 나름 선배들하고 이제 일종의 의식화 공부 교육도 조금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게 의식화되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미흡하죠. 그냥 노래만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온갖 일들을 겪은 거네요. 그렇죠. 구륙까지 살았으니. 그래서 그때 실수를 많이 한 거죠. 사실 선배들이 보기에는 제가 거기서 형사들이 막 뭐라고 죄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버팅기다가 나중에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얘기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선배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선배님. 죄송한 게 아니라 가책을 느껴서 엄청 한동안은 힘들어 했는데. 나중에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때 너무 죄송해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네가 다 불어서 그거 보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되게 많이 암도가 됐는데. 하여튼간 힘들었던 1학년이었어요. 그때부터 학내에서는 꽤 유명 인사가 됐고 이미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메아리는 그 다음 행가 그만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때 2학년이 되면은 그 당시 1학년을 이제 같이 1학년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그랬던 선배들은 전부 한 학번 위에 선배예요. 8, 3학번. 그러면 저는 만약에 2학년이 되면 메아리의 후배들을 또. 지도해야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다른 동료들만큼 제가 자신감이 있거나 많은 걸 알고 있거나. 그 확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선배가 된다는 거는 무책임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죠. 아예 그만뒀는데 새벽에 들어간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노래를 못 부르니. 아니요. 당신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요. 그게 아니고. 노래가 아니라 아니 노래로 내가 나름대로 뭔가 기여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회적 분위기에서. 헷갈리긴 했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날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불평등한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회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에 대한 저항. 또 뭐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광주민중강쟁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실이 있었대.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잖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노래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후배들이랑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걸 그만둔 거잖아요. 좀 좀 갈팡질팡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큰 역할이 없어졌다라는 생각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노래를 못하게 된 게 힘들었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러다가 새벽이라는 노래팬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새벽은 사실 상시적인 단체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일단 음반을 먼저. 아 음반을 낸 게 아니구나. 공연을 또다시 들을 빼앗겨라는 공연을 84년도에 새벽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김광석 선배도 거기서 이제 공연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후로 이제 모였던 게 아마 제가 들어가고 나서부터였을 거예요. 상시적으로 모여서 어떤 음악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그랬던 시기가. 아마 제가 86년도 말? 네. 뭐 이 정도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버셔 해방이 온다를 만든 작곡가 이창악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8.1학번인데 저를 되게 아꼈죠. 제 목소리를. 근데 야 너 노래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제가 이제 거리 질서 같은 거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좀 자격 미달인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시는 말씀이 와서 그냥 노래만 해. 고민 없이 노래만 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몇 번 이제 생각을 막 하다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새벽을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뇌알이라는 곳은 이제 학생들이 하는 단체고 새벽은 이미 졸업한 사회에 나간 분들이 이제 음악운동을 위해서 만든 단체에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리고 서울대뿐이 아니라 다른 여러 출신들이 다 같이 모여서 더 전문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더 이제 버거운 건데 저는 그냥 노래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듣고 부담없이 들어간 거죠. 그 새벽에서 이제 공연도 굉장히 오랫동안 전국을 거쳐서 하고 불법 유통이지만 아무튼 테이프도 만들고 거기에 윤선혜 씨가 여성 솔로로 여러 곡들이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 졸업 후에 학교 선생님 하면서도 그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 끝나고 나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참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몇 년 하다가 선생님 그만두셨어요? 한 3년 반 정도를 했어요. 얼마 못했네요. 선생님은. 왜요? 왜? 그냥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는 한 반에 애들이 60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수업을 하면 목이 목소리가 칼칼해지고 잠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다가는 노래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갈등을 하다가 결국 고민 끝에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어찌 보면 그 노래패 활동에 더 전념한 건데 왜 우리가 좀 아까 소개하신 안치환도 있고 이렇게 민중가요로 시작했지만 대중가수가 된 분들도 있잖아요. 본인도 그럴 생각은 혹시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저는. 아예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좀 내 노래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런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당시 그 동료 중에서 이제 대중가요 쪽으로 나가셨던 분들은 김광석 씨나 안채연 씨나 권준호 씨나 다 스스로 곡을 쓸 수 있고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대중가요 쪽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네. 본인은 근데 작곡을 안 돼요? 아니. 작곡까지는. 언젠가 한 번 곡을 만들었더니 새벽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누나는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 전통음악인 정가를 공부하러 일부러 또 한예종까지 가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곳은요. 그러니까 제가 뭐랄까 전문적인 그런 음악 운동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분들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승현 선배라든지 아니면 표신중 선배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노래극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옛날에 학생 서클에서 많이 했던 거. 그런 양식을 만들어냈던 분들이 그분들이고요. 실제로 곡을 많이 만드셨고 문승현 선배는 5월의 노래 방금 들으신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날이 오면 외에도 많은 곡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새벽을 전문적으로 끌고 가셨는데 근데 지금 제가 무슨 대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정가. 정가는 왜 공부하게 됐는지. 근데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 해체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주의권 붕괴. 네. 선배님들이 이 음악 운동을 계속 끌고 갈 그 동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태춘 씨도 문승현은 러시아 가고 이런 곡도 나왔잖아요. 문승현 선배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고자 이제 유학기로 오르셨고. 사회주의권 몰락도 있고 또 한편 우리나라는 또 민주주의 시대로 또 가고 90년대 이후에 그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새벽에 계속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굳이 모여서 이제부터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이제 문승현 선배가 우리 새벽이 추구했던 음악은 뭐라 그럴까요. 전통음악까지도 흡수한 그런 대안적인 음악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다 전통학의 하나씩을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도 계속해서 너 음악을 해라. 근데 정가를 네가 하면은 기존의 음악을 이어받으면서도 목소리를 재구성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안을 하셨죠. 그래서 한 십몇 년 공부하시고. 그냥 취미 삼회 했다가. 이번에 정가 앨범도 내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가 그거 옛날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가를 부르다 보면 옛날 고어가 나오는데요. 되게 잘 모르는 언어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주변 사람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찾아가지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거를 본 강웅구 작곡가가 강웅구님이 이거 되게 옛날 마음인데 오늘 살까지 이어지는 마음이다. 이 가사로 곡을 써보고 싶다. 그래서 강웅구의 마음의 노래 이 전곡 14곡을 다 만드셨어요. 그 여창가곡 14곡 가사 그대로에다가. 그리고 2절은 다 제가 해석한 거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불렀죠. 그 가운데 한 곡 버드른 실이 되고 잠깐 듣겠습니다. 그 다음 곡은 실이 되고 그 꾀꼬리는 북이 돼요 구십삼추네 자네는 이 나의 시름 누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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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한 차분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사는 들리시죠? 완전히 잘 들리고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은미까지는 못했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새로운 양식을 창조해 내신 것 같아요. 정말요? 앞으로 계속 좀 이쪽으로 더 만드실 거죠? 그렇죠. 더 가봐야 되죠. 정가와 민중가요가 결합된 윤선의 창법. 2집 3집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0 민주항쟁 날이라 특별히 윤선의 가수 모셨는데 과거 80년대 말 90년대 초와 같은 식의 노래 운동은 이제 다시 안 오겠죠? 글쎄요. 우리나라에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도 민주화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그렇죠. 필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한 곡 민주주의 노래 가운데서 들어볼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입니까? 백두에서 할라 할라에서 백두가 통일에 관한 노래인데요. 그렇죠. 네. 가사도 그렇고 들을수록 좀 새로운 생각이 드는 그런 곡이에요. 이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두에서 할라 함께 듣도록 하고요. 가수 윤선의 씨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